현김의 왕까지 고성이 들리고 분쟁이 일어나도 결국엔 평화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인사이드랑 니틀라이트메어 인사이드에서 해봤고 니틀라이트메어는 평화에서 했었고 유사한 게임이요 아 근데 유명하다 그러면 제일 유명한 이런 종류의 게임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디스 오브 마인이라는 게임이지 그럼 무슨 게임이야 방금 오성균 같았어 모르는 게임 뭐 포트먼 뭐 뭐라고 그랬지 알았어 지난번에 나 감히 살짝 봤어 레프트 포데드 아닌가 야 잘난창하지 말고 바로 말이야 이게 그게 뭐냐고 아 레프트 포데드는 레프트 포데드가 뭐냐고 아 내가 얘기했는데 뭘 멈춘이에요 그거 알지도 못하는 게임 포트먼 버리네 포트나이트 막 이런 거야 뭐 뭐라고 했어 림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림보? 림보? 직접 할 계속 림보를 계속 하면서 계속 가는 건가 신청해가 쓴 거 같아 림보? 오늘의 게임 림보 몽환적 분위기의 어두운 숲속에서 깨어난 한 소년이 누이를 찾아 림보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야기로 다양한 퍼즐을 풀며 앞으로 나아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오늘의 목표 누이를 구하자 미션 미션입니다 아 뭐야? 점심 미션 호텔 간판에 도착하라 정오까지? 이거났다 숲에서 자고 있었어요 울버린? 울돌아가는데 말도 추운데 어디? 여기? 백경원이 만들었나? 엄청 맛있네 엄청 맛있네 아주 어? 진짜? 당겨야 되지 않을까?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걸려있네 어디에 그렇지 여기까지만 갖고 가라 그렇지 줄을 잡고 내려가고 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임은 전문가야 그래서 나는 뭐? 누가 그렇게 써 지금 누구야? 난 이런 게임 전문가야 아니 한 개울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콕 한 개 걸린 거야? 난 이런 게임 완전 전문가야 점프 죽어 이제 아이고 이거 높이 아니야 뭐 주워 와야 돼 근데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먼 데서 주워 올 리가 없는데 그러게 보통 이런 게임 난 전문가라고 했잖아 네 이런 퍼즐은 누가 자꾸 큭큭 거리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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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급겨줘 그렇지 선아 야 쟤 전문가야 아 설치 기사 지금 덕 설치했어 아유 너무 평소이라서 잘 안 먹는구나 어 그거 밟아라 거기다 돌아가면서 말고 나비 먹어놔 저 파리 먹어야지 시체 시체 파리를 먹으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요 그렇지 아 뭐야 아니 저거는 뭐 흔들려 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흔들려야 돼 떨어졌어요 방향킹이 이러니까 알겠어 어 아유 저기도 있네 오오 야 조비 트랩 조비 트랩을 끌고 와서 그 바닥에 놓고 얘를 물리게 하는 거야 그렇지 됐다 기가 막히지 않아 퍼즐 전문가라니까 됐어 거기 딱 아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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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점프 그렇지 물어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지 그렇지 야 전문가라니까 나 젤다이 선수 깬 사람이잖아 헤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지 디테일이다 저거 어? 야 함부로 말 걸지마 어 죽었어 어? 어우 또 짜증나 짜증나 너야 네가 그랬어 네가 죽였어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어? 네가 그랬어 경찰서에서 우린 안 했다고 얘기해줘 아! 벌맞았다 오우 반수 이야 한 방에서 걸어줄테네 설이가 나이가 좀 있나? 저 정도 고였으면 20대는 아니야 아 거침이 없네 와봤네 왔던 길이네 가만있어 이야 이거 뭐 와 어머나 이거 한 번 한 번에 한 번에 깬다고? 와 아 아 쭈니 형 저거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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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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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이없어 하시는데 잘해 잘해 저거 봐 지금 착하고 있잖아 왜냐면 그게 왜냐면 저기가 뭐라고 자기는 여기서 죽었다 얘가 얘 잘해 잘해 피지컬이 좋아 피지컬이 좋아 이건 점프해야 돼 이거 될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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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웠다 이제 오면체를 오면체를 굴려서 올라올거야 아마 넘어가 아 아 지금 떨어지잖아 눌러야 돼 눌러 어 땡긴다면 도망가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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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링이다 볼링 볼링 피 야 볼링 야 니가 어떡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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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찍어야지 영화 보면 모르냐 삼사태 일어나면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해 해 내놔 볼링처럼 볼링하듯이 탁 가 가 가 가 가 그 벽에 붙어 괜찮아 그럼 살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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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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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우리 잡음 short 이모 점심 먼저 먹어요 아유 깜짝아 이쪽 이모 점심 먼저 먹어 열저 황 열저 이거 좀 난관인데요? 난관이야? 응 오빠 여기에 10분 남았어요? 아 여기서 바로 뛰는 거야 이제 가자 내려오고 그냥 내려오고 그냥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그렇지 뛰고 오케이 이거야 오케이 느낌 왔어 뭐냐면 지금 서라 네가 느려 아 오케이 바이 나이스 바이 후후후후 왔다고? 얘를 얘를 여기다 갖다 놔 안 가진다니까 안 가져? 여기다 갖다 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뛰어내리잖아 올라와서 위에 올라가는 줄을 여기서 점프해서 잡아 그러네 퍼즐 게임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네 아 이 양반 진짜 퍼즐 전문가야 아 진짜 큰 스크롤 퍼즐 내가 한두 번 하는 줄 알아 누가 이 타이밍에 길이 무어냐고 물어보고 고개를 들어 허중을 보게 이야 샤베 이야 이야 가보자 그거였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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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탁 타라 탁 탁 탁 됐어 충분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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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뛰어서 앉아도 될 것 같아 어 시간 충분해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도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가도 됐어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되고 다시 설탕 이게 펄질 같ől Crash 뭔가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 차근차근차근 스텝 아니 네랑 데려도 가도 돼 아니아니 점프해서 점프해서 점기 빨라 더 더 더 더 더 더 더 하고 힘들었다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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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랑 퍼즐 간말이다 어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 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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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타락다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그래 느낌상이 이제 호텔이야. 어이구. 점프 준비. 그렇지. 야챔 모셔야? 야챔 모셔. 의무가. 막대기. 보고 있는데. 못 집어? 막대기? 물 막아. 물 막아서 닫고. 자, 속도네. 그렇지. 쭉쭉쭉쭉쭉. 잘한다. 그러니까 무리는 좋으니까. 좋아. 쭉쭉. 쭉쭉. 막혔는데? 이제 물타고 올라와. 뭔가 떠오르지 않을까? 나무 상자가 튼 거구나. 저거 잡아야 돼. 저거 막대기? 어, 막대기. 아까 그 상자를 여기까지 갖다 놔야 돼. 그래. 이 상자, 이 상자. 그렇지. 상자가 있었구나. 뭐가 있으면. 이설아, 퍼들이란 말이야.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아, 이제 이용하라고 있는 거야. 야. 여기 좀 물고 있어. 아, 그래. 여기서 타고 올라가면 되겠다, 그렇지? 어, 그럼 저 껍데기가 어떻게 되지? 그렇지. 거기서 너희들은 초보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지만 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이설아, 구조물이란 말이야. 야, 꼬내기 싫어. 봐봐, 아까 오는데 난 눈에 걸리는 게 아닐 거라고. 여기에 구조물이 다르게 생겼어. 얘를 밀고 가봐. 아,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와요? 문제는 그 다음에. 상겨내. 구조물이란 말이다, 형. 상겨내. 앉아! 구조물이란 말이다. 여기 지금 어떻게 생겼니? 어? 땡기게 생겼어. 그렇지. 지금 당겨볼까요? 당겨놔도 돼. 아아. 올라와. 자, 그렇지. 기가 막히지. 이야, 이건 진짜. 이건 약간 진짜 감탄이다. 진짜? 밥 먹어야 돼. 11분 넘었다. 머리 빨리 빨리 돌려. 시험 못하면 밥을 안 줘요? 주는데. 쓰레기통을 주는 거야. 어, 진짜. 올라가자. 이 소시지 이럴 때 정말 짜증나지 않나? 안 뜯길 때. 아, 진짜 짜증나.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 마지막 수단이 없으면 나중엔 결국 이걸 이루 뜯어야 되잖아. 옛날에 이거 뜯을 때는 이걸로 뜯었던 거 알죠? 맞아, 이루 뜯었어. 이루 뜯었잖아. 옛날에 이거 없을 때.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친구하고 싸운 적이 있어. 이거 하다가 안 뜯기잖아. 이거 하다가, 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빡 뜯었는데 이 손으로 친구 빡 쳐가지고. 나 벌써 이 시려. 아, 그 쇠, 쇠 맛나 지금 입에서. 아, 쇠 맛나. 그리고 여기 납불어 있을 거 같지 않아? 어우, 쇠 맛나. 벌써 쇠 맛나. 아, 그럼 야, 이선아. 이선아. 이선아, 10분 남았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 답답해. 감독님, 여기서부터 가능성이 있어요? 오, 갑자기 잘해라. 오, 17분인데? 17분이야? 염몽 아래! 아, 연가시야. 연가시 잘해야 돼, 이것도. 이거 한 방에 깨야 되는데. 차단이 걸어 타야 돼. 막 움직일게, 움직일게, 움직일 거야. 자. 추웠다고? 아, 추웠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소스를 찾는 게 빨라. 여기 해결해야 되는데. 아, 그래. 됐네. 길 막아버려, 그래. 그 다음에 연가시한테. 그렇지. 머리 먹히고. 그렇지. 그럼 어차피 왼쪽으로 한 번 막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 야, 빨리 빨리 밀어! 58분이야. 아이씨. 오른쪽으로 갈 때. 얘가 후룩하고 오른쪽으로 갈 때 빨리 가야 된다. 머리 흔들릴 때. 머리 흔들어야 돼. 머리 흔들 거야. 빨리 해. 왜 안 바뀌어? 왜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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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뛰으러 넘어갔어야지. 저 위로. 뛰어, 뛰어서. 한 번 더. 뛰어, 뛰어. 그렇지. 됐어. 이제 흔들어, 흔들어. 햇빛 받는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그렇지. 이제 오른쪽으로. 빨리 가. 빨리 가. 그렇지. 빨리 가, 빨리 가. 자, 사다리 타고. 그렇지. 사다리 빨리 가. 사다리 타고. 그렇지. 올라가, 빨리. 어, 빨리 올라가. 오른쪽으로 뛰어. 그렇지. 아니야, 이제. 기운다. 어, 잠깐만. 이거 기우나? 내려가나? 이거 이 기울기로는 안 될 것 같아. 밑으로 내려가서. 뭐 있나? 더 내려가 봐. 더 내려가 봐. 그렇지, 오른쪽. 그렇지, 가봐. 그렇지, 점프하고. 그렇지. 또 점프. 빨리 빨리. 59분이야, 졸아! 아아악! 다행이다, 여기서 붙다. 빨리. 어? 푸르르 했잖아. 다시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고.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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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잖아? 가잖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저 잡고 올라갔어야지. 자꾸 올라갔어요. 아, 12시야잖아. 아니야, 12시. 12시까지잖아. 1분 넘게 끝이에요. 12시, 1분 내밀고. 아직 12시야. 역시 점프하고. 나 지금 푸르르 햇빛도 한번 막히고 있는구나 얘가 아 그래 햇빛이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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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보안데? 서라 머리는 차갑게야 심장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야 나 어디로 가요 또? 얘 기울이 기울이를 질걸? 저거 뭐 잡는 거 있다 왜 이쪽으로 뛰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어 그냥 올라가 봐 어 어 없는데 잡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옆인데? 아 씨 햇빛 받고, 햇빛 받고 다시 한 번 가면 기울기가 조금 더 기울어지면 아, 물이 차고 있네 그래, 그러니까 기울기가 기울어지면 그렇지 어, 여기 올라오겠지 근데 이거는 물이 너무 많이 차는데 이거 어떡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빠? 여기서 끝내야 돼, 그러면? 아, 1분 됐다 1분이 됐습니다 아, 천천히 해 나중에 우리 늦게 시작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부러 많이 시켜서 우리가 게임 한다는 데 일부러 계속 많이 시켜서 이게 계속 많이 시키고 힌트는 뭔가 받아보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랬나 봐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와서 게임할 준비가 다 됐는데 맞아 이거 방송으로 편집할 거야? 생방송으로 내가 킬까, 지금? 유튜브? 됐어, 나는 뭐 마이크 꺼? 꺼 뭐하고 있어, 빨빨라 준비해 갖고 와, 현미나 네? 준비해 갖고 와 알았어 우리 1942 이후에 처음인가? 어 준비해 갖고 와 안 되겠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기울어지지 왜? 오케이 이거 좀 아니죠? 가스통 거 아, 이거면 안 되지 안 되죠 머리에 둘러 자 오케이 됐어 노조예요, 노조? 그걸 막 지금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저 웬만하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독재와 허각 속에 2009년도 2018년까지 무려 9년을 빗박박하고 따왔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만큼은 제대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작태 먹을 걸 못 먹게 하기 위해 앞에서 시간을 10분 동안 끌었던 그 작태 이것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 마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는 10분을 닫는 얘기가 아닙니다 딱 세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세 번만 해도 우리가 안 되면 깔끔하게 우리가 점심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단식 농사구를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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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이크 다 꺼 마이크 꺼 마이크 꺼 우리에게는 괜찮은 결구제뿐이다 잠시만요 일단 마이크를 끄기 전에 저랑 얘기 한 번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랑 우리의 위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늦게 시작한 건 맞아요 저희가 10시 반 부터 미션을 생각을 해서 12시까지 1시간 반 걸리는 걸 생각해서 짜오는 거거든요 오늘 10시 40분에 일단 들어갔죠 46분쯤 시작하지 않았나 46분쯤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준이 형이 늦게 온 거는 인정하시죠 뭘 늦게 와요 10시 반 이전에 왔잖아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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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안에 온 거는 인정해 줘야죠 그러면 그러면 설이랑 나는 밥 줘 야 가만히 있어 나 다 생긴 인수니까 내가 2인분 시킬게 그래서 형 줄게 무조건적으로 지금 다 요구를 드려드린 그런 거 지효님 드릴 건데 그 얘기하면 도중에 이설씨가 좀 더 행복을 썼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섹씨가 거의 다 안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지회를 한 번번이 못 들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 한 번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진짜 정없다 진짜 조혜민씨가 요구한 게 세 번이었습니다 네 제작신이 요구한 게 한 번이었잖아요 두 번으로 갑시다 두 번으로 갑시다 타요 그렇게 합시다 원래 두 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 친구들이 여기 이 친구들이 아유 마이크 꺼 마이크 꺼 아니 어? 그럼 한 번으로 하실래요? 두 분만 드실래요? 봐 야이 뭐라고? 형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와 와 천국이 없네 형 서리가 너무 배고프네요 와 진짜 어쩔 수 없어 나 진짜 와 나 진짜 와 형 가만있어 형 가만있어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 내가 딜 치고 올게 알았어 설명을 해줬어 아니 그럼 야 뭐야 설명 우리 다친 팀인데 설명을 해줘야지 찍지마 찍지마 야 찍지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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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2시 야 가려 카메라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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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가 함부로 죽으러 형 우리 10년간의 열정을 우리는 정말 최종 딜 갈게요 어 최종 딜 모두의 평화를 위한 최종 협상 허준에게 세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단 플레이를 해본 이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조건이다 아니 무슨 신화 줄지 뭐야 무슨 신화 줄지 뭘요 뭘요 무슨 신화 줄지 뭘요 점프인데요 아 이게 점프고 점프 아 이게 오쪼루가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딜레이 있었어? 아니야 모르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에 당했잖아 응 난 지금 이거에도 춥하지가 않아 잠깐만 오우 끌어버렸어 이게 지금 차퍼지기에요? 오케이 하고 아니 막 마음이 급하게 빨리 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이씨 석아 널 신경 쓰니까 화면 신경을 못쓰겠어 잠깐만 어 야 가만히 있을게요 올라갔어 여기서 가야돼? 가야돼? 거기야? 가긴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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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뭔데? 어 가야돼? 아 우리 둘이잖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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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장 탠거 같아 이거 이거 아까 그 장 탠거 같아 기다리면 상자 올라오는거 아냐? 야 너 눈에 뭐가 들어갔구나 아니 눈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오빠 아니야? 아이 상자 올라오네 오우 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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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국제와 탄압에 맞서서 우리가 결국은 해내는구나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벌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길이 없는데? 어 진짜 이런게 있다고? 어? 이쪽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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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왜 안 끝나?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야돼? 아이가 맞아 진짜 거의 끝났었지 끝났다는 얘기는 안했어 어 아니 너 기본적으로 한 번씩 죽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뭐야 이거 뭐야? 저기다 쪄셔? 아이가 뭐 어떡해 올라올 수가 없잖아 올라올 수가 없잖아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 호텔 입구 야 호텔 왜 이렇게 없어? 내려가면 호텔 입구야 야 호텔 아직도 없어 아니 뭐 되게 바로 앞인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이해놓고서는 어? 어? 떨어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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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아까 그 떼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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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빨리 올라가야 돼? 형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냄새 맛있는 게 이렇게 계속 나는데 우리 코 끝으로? 어? 아키면 안 돼 그렇쇼? 그 위로 못 올려? 그냥 끝이야 아 진짜? 아까 그러다 죽었잖아 아니 아까는 어 어? 그럼 어떻게 했지 내가? 아이씨 오빠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먼저 뛰었어요 뛴다 아이씨 뛴다 뛸까? 아이씨 뛸래요? 가자 으이씨 아이씨 올라와 빨리 죽어 밥 빨리 먹게 와 아직도 있어 아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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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슨 끝판기 안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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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떨렸다 짐염에 세 사람이 쟁취한 점심은 쫄깃한 산낙지와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연포탕이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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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임만 오우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 컬에다가 오우 다리 나왔어 야 소스에 지가 찍었어 소스에 지가 찍었어 소스에 다리를 찍었어 저는 이쪽이 이렇게입니다 어? 몇 마리야? 두 마리요 아이씨 아이씨 엄청 크다 일어나봐 아이씨 아이씨 와아 얘는 좀 기운이 없었어 기운이 없다고 하긴 굉장히 펄트거리를 흔들어 정당하게 얻어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나름은 이따로 와요 이따로 와야지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낙지를 좀 건져 먹어야 돼 너랑 좀 통달해 엄청 뜨거웠습니다 음 음 떡떡떡 왜 큰 거 있어요? 국물 진짜 시원하다 먹기 다는 속이 풀린다 아 이거 텀블러에 갖고 다녀야 된다 나름 두개 넣어야 돼? 나름 두개 할 수 있어 스프 좀 넣어봐라 스프 좀 넣어봐라 스프 넣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떡떡 봤어 너무 가면 안 되니까 너무 가면 안 되니까 스프 좀 넣어봐라 스프 좀 넣어봐라 고기 먹자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 향이 디저트 먹으라고 먹는 거야 여기 향 궁금해서 서리 봐. 젓가락 들지도 않잖아. 한 손으로 그냥 오는 거야. 아, 맛있습니다. 잘 먹었다. 분명히 소식하였어야 했는데, 잘 먹어. 한 5, 6분 있다가 식곤증이 오겠네. 잠깐만. 난 5, 6분 전에 왔어. 시, 시, 시. 서리를 알려나 칼로이스. 알지. 그런 느낌이네. 나이 꽤 돼요. 상자를 쌓아가지고. 이건 산재 돼야지. 왜? 이건 산재지. 이건 산재지.